여기는 칼라파고스의 이사벨라 섬입니다. 산타쿠르즈라는 섬에 가기 위해서 새벽 4시 반 구두로 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부리지 않는 칠흑같은 어둠이네요. 다들 뒤에 앉지? 뒤에 뭐 있나? 여기는 여기서 퍼즐로 사나요? 오후 3시에 산크리스토바리라고 섬이 있는데 어떻게 사 엘바뇨? 네 네 맛있어 근데 팔이 진짜 익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해가 왜 이렇게 쨍쨍하냐? 딱 투어 안할때만 해가 쨍쨍하네. 서비스가 무료주시네요. 생긴 거에 맞게 럭셔리하네요. 이때까지 머물끼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돌 사이사이도 잘 먹었다고 타고 있나요? 오이구! 오이구! 와 이거는 진짜 지금에는 비가 엄청 많이 내릴 거에요. 제가 있는 동안 한 70%든 내린 거 같은데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와 여기 산크리스토바를 보세요. 여기 높은 건물들이 진짜 많아요. 네 네 네 네 내일은 7시 10분에 시작해볼까요? 이번에는 키킹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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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돌아가세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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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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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도 투어를 145불에 하고 다이빙을 190불에 했어요. 제가 보기엔 적어도 15불은 깎을 수 있지 않을까 산타크루즈에서 다이빙을 180불에 했고 360도 투어를 140불에 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저것도 엄청 깎은 거예요. 여기 산크리스토바를 오기 전에 여기 구글 지도 다 뒤져가지고 전화번호 다 딴 다음에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썼어요. 와... 진짜 예쁘다. 뭐지? 여기 아니야? 집에 문 닫았어.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지? 뭐지? 그치, 일곱이 10분이라고 했는데? 잠깐... 호시, 박사. elevation. 그렇대체. 네, 조아 내 이름은 미코라스. 민코라스 cheeks. 저게 일곱이 explor하라고 할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 아... 투어 가이드가 이붓으면 완전히 버스인데... 어디에 있는 거야? 이스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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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로도 왔습니다. 와, 여기 물개 엄청 많이 넣는데? 진짜 평생 볼 물개는 갈라파고스에서 다 보는 것 같아. 오, 뭐야, 이거? 쟤는 뭐하고 노네. 줄 가지고 노네? 이는 그 아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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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벤트리.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얼굴을 봐야해. 와, 진짜 크다, 이거. 저의 길을 끌고, 키가 커서 낙지. 다가 온다. 그는 여기가 확실하다, 그래서, 이는 그는 1, 2, 3, 2, 3, 4, 2, 3, 4, 5, 4, 5, 5, 5, 5, 6, 6, 6, 7, 7, 9, 9, 10, 10, 11, 10, 11, 12, 12, 12, 12, 12, 13, 12. 와, 밑에 대박인데 이거? 아, 밑에 대박이다. 아, 밑에 대박이다. 마카롱, 초콜릿, 위로더 샤넬 마카롱, 초콜릿, 위로더 샤넬 구역이야 와 대박이네 여기 여기 왁 oshi . 왁 . . 왁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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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유리조각 하위 버전 그런 느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밑에 짜고 있네. 진짜 죽겠다 진짜. 와 스노클리 몇번째 하는거지. 아 근데 이 투어 진짜 알찬거 같아요. 이 투어 한번에 가오리 보고 정어리 때 보고 거북이 보고 상어까지 보고. 이건 로사블란카 비즈. 로사블란카 비즈. 로사블란카 비즈. 이게 뭐예요? 이게 퍼스트 플라이. 퍼스트 플라이. 네. 그린 눈이 퍼스트 플라이. 퍼스트 플라이. 퍼스트 플라이. 이 물 녀석 느낌이. 하니원에서 침 한몸 맞은 것 같아요. 팔이 진짜 많아. 못 잔다 이래. 이거 못 잔다. 도망친다. 썬크림 대신. 썬드 크림. 우국아. 와우.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25 네, 저는 25살이요 네, 저는 25살이요 몇살이요? 27살이요 36살이요 36살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 투어가 진짜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쯤에 끝났거든요 아홉 시간 정도 한 투어인데 만약에 갈라파고스에서 세 가지 정도 투어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가는 투어 검은 물고기 때 들어간 그 경험은 솔직히 그거 하는 만으로도 저는 투어비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홉 시간 정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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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못 봤네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있지 근데 여기 보면 이 깃발들 있잖아요 갈라파고스에 자주 오는 사람들 국적 같아요 가빈핀치 해가지고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 같긴 한데 좀 기이하게 상관없죠 전 사실 오늘 목적은 몰라몰라입니다 산타클럽에서 못 본 몰라몰라를 잡기 위해서 근데 얘네들 잠을 쉽게 못 자는 것 같아요 주변에 파리가 많아가지고 그 파리 떨쳐낸다고요 아 여기서 제일 좋은 배라인데요 아 아 아 이곳은 커피와 맥주가 많아요 이곳은 커피와 맥주가 많아요 우리 부부와 함께는 몰라몰라 그랬는데 우리의 교수님은요. 그래서 몰라몰라에만 보고 싶어요. 정말. 저는 멀베이 만나뵐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멀베이 만나뵐! 멀베이 만나뵐! 멀베이 만나뵐! 이건 스모킹기 개정대예요. 여기 연기가 들어가면 여기에 빨간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화재 시대가 올립니다. 왜 이렇게 오빠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근데 이게 배가 크다 보니까 속도는 막 그렇게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박짜리 있는데 계속 타면서 스노클링 하고 다닌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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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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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즌, 리치먼, 옥토벌 옥토벌, 2033 바이 2,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2,000원 2,000원 아침에 다 잘하네요 지금 여기서 페리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360도 투어하는 사람들 다 모였는데요 모헤매드 샷? 네, 모헤매드 샷 네, 모헤매드 샷 아니요, 모헤매드 샷 아니요 이서베라 이서베라, 모헤매드 샷? 아니요, 이서베라는 없습니다 키카락, 고등학, 스코어다이빙 이서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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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진짜 많다 이번엔 산타크루즈 숙소에도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툰아 툰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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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는 옛 친구랑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 왔습니다 오 툰아 아무래도 잘 어울리려고 합니다 잘 어울리려고 해요 말기 하루smann 내일 내일 fer위를 갈거에요 아니요 이서베라 이서베라 only 제가 한 다기는 등장 쫄깃한 마이 20 25 25 25 20 밖의 5 로떰어 이서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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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의 돈을 넣어버렸어? 저의 월요일이야 다빈 호스텔 아, 똑같은 룸 5 달러 5 달러 와우, 가격이 나이스 대박이네 다빈 업 다빈 업 오, 오늘? 네가 더 비쥬얼까? 네? 20% 더 비쥬얼까? 어떻게 hasta 맞나? 넌 더 맛있게 구매하실까요? 와서 사서 한잔 한잔 다른 물을 구입해 20... 20... 20... 아, 지금? 지금? 오 마이 갓! 5달러? 네 더 많아 더 많아 이게 원래 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5달러인데 타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5달러에 준다고 그러는데 카레가 이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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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이스카의 이스카가 이스카이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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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과야킬 보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돌아가자 갈라파고스 잘 있어요 아마 이 갈라파고스에서 마지막으로 오는 이관화가 아닐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 희귀한 이관화 더라고요 아 갈라파고스 좋았다 마치 첼스 다윤이 된 것만 같아 해마 이거 디자인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 개국지 상어 이라고요 일단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상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라파고스 프랑스카 사야 합니다 사야 그리고 저 사람 겁나 바쁜데 난 뭐 뭐 해야 돼 비행기 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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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u're working in LATAM 네 네 어메이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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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선물이에요 아 이거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있어요 감사해요 진짜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쓸게요 아 좋아하기 하래요 지금 워킹타임 네 지금 바빠서 여기 있어야 돼요 아 여기 있어야 돼요 아니 제가 뭐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었는데 You're not busy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죄송하죠 Can I open this here or after 네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아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Do you know?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New Year? 네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가 잘했어요 갈게요 아 이거 이거 선물이 엄청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큰데? 이거 제가 뭘 사드려야 되겠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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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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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거 같이 이거 다 9시 다진 비행기네 비행기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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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제가 여행하면서 처음 깨달은 게 과자가 들고 들어오던네요 한번 시도해봐야지 해서 시도해봤는데 밖에서 뭐 사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또 아 너무 궁금한데 이거 두 번째로 이거 시골에 이 길이 잘 먹었어요 혜연 그 자리의 뱃뱃뱃뱃뱃뱃뱃 자리세요